외고산 옹기마을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가볼 만한 산업관광지 20곳에 선정됐습니다. 옹기마을에서는 옹기 제작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 여행 여기 어때요? 이산하 캐스터입니다. 전국 최대의 민속 옹기마을인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마을은 옹기박물관과 울주민속박물관, 옹기아카데미관, 그리고 옹기장들이 운영하는 개인공방과 옹기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1950년도에 전국의 옹기장들이 모여들면서 조성된 곳입니다. 전국의 50% 이상의 옹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옹기박물관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했던 옹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옹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역별 옹기의 모양과 특징 등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세계 최대 옹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옹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은 옹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입니다. 울산 무형문화재 제4호인 울산 옹기장들이 옹기를 제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옹기와 어우러져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상의 하나뿐인 나만의 옹기,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여행 이산화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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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